안녕하십니까? 지구과학의 정상을 향한 바람 장풍입니다. 지금부터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기말고사 내신 대비 핵심 개념 쌈싸먹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쌈싸먹기에 대한 이 무료 퀘스트는요. 우리가 기말고사 대비 단원에서 3가지 주제를 엄선하여 기말고사 단원의 과정 중 가장 중요한 3가지 테마를 엄선해서 우리 풍마이들에게 무료 퀘스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이 퀘스트로 제작을 하는 이유는 우선 첫 번째 수업이 아니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퀘스트는요. 우리 풍마이들이 어디를 이동할 때 학교를 갈 때 그리고 학교에서 올 때 또한 화장실에 있을 때 그렇잖아 화장실에 있으면 계속 힘만 줄 거야. 아니지 봐야지. 이렇게 퀘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장풍이가 우리 풍마이들에게 기말고사를 좀 더 대박내보자라는 응원차 장풍이가 이런 쌈싸먹기를 기획해봤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우리 기말단원 특히 3단원이지요. 우주단원에서 이 우주단원이 굉장히 헷갈리고 어려운 것이 많단 말이야. 그래서 장풍이가 정말 정말 중요하고 수능에서도 꼭 출제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첫 번째 단원 첫 번째 테마를 골라봤습니다. 그것이 바로 HR도로 개념 잡고 기말 홈런이요. HR 홈런이요. 이름도 기가 막히지 않다. 안타 아니야. 홈런이요. 자 HR도를 우선 꼭 알아야 됩니다. 우선 풍마이들이 이 지구과학원 단원에서 이 HR도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기말고사에도 출제가 될 것이고 그리고 수능에도 무조건 출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HR도를 통해서 별의 물리량이라던가 별의 진화 같은 것들을 전부 다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이 HR도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이 HR도가 무엇이냐. 자 HR도는요. 헤르츠 스프롱이라는 과학자와 그리고 러셀. 러셀은 뭐 메가스터디의 뭐 오프라인 학원이잖아요. 러셀. 아주 아주 유명한 학원입니다. 그 러셀이라는 그 용어를 합쳐서 우리가 HR도라고 했었고 그 HR도라고 하는 것은 별의 물리량에 따라서 별들을 나누었을 때 별의 진화 과정까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아주 중요한 그렇습니다. 우리가 천체 단원 즉 우주 단원에서 얘들아 별의 물리량부터 HR도 별의 진화까지 그리고 별의 내부 구조까지 쫙 연결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그래프 하나로 모든 것들이 파생되기 때문에 우리 풍마일들은 HR도를 꼭 확인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HR도에서 우리가 미리 처음에 알아야 될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별의 물리량이라는 것입니다. 자 별의 물리량 우리가 무엇을 배웠냐면 내가 분광형이라는 것도 배웠어요. 그죠? 자 분광형이라는 것도 배웠고 별의 광도라는 것도 배웠고 그리고 표면 온도라는 것도 배웠고 표면 온도를 따라서 색짓을 하는 것도 배웠으며 그리고 광도에 따라서 우리가 이 별의 크기 또는 반지름까지 우리가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걸 바로 별의 물리량이라고 했었어요. 기억이 나지요? 자 그렇다면 분광형이라고 하는 것은 얘들아 원래 A부터 P형이 있었는데 수소의 흡수선을 가지고 그 A부터 P를 가지고 수소의 흡수선을 나눴는데 얘를 어떻게 표면 온도에 따라서 다시 스펙트럼을 분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A형이라고 하는 것은 얘들아 수소의 흡수선이 가장 가장 높은 가장 잘 발달되어 있는 것이 바로 A형이었어. 그 A형이라고 하는 것이 기준이 바로 표면 온도가 약 만 K 정도가 되었단 말이지요. 맞습니까? 그래서 분광형을 나눴을 때 온도에 따라 나눴을 때들아 O, B, A 그리고 F, G, K, M형이었습니다. 맞니? 분광형이라고 하는 거 이거 순서대로 외워줘야 돼. 그치? 자 순서대로 외워줄 때 장풍이의 암기법이 있었죠. 우리가 어떻게 외웠습니까? 오빠! 대니 순서대로 외워야 돼. 아니니? 오빠! 푹! 개큰맨! 대니 개큰맨! 장풍이의 꿈이었습니다. 오빠! 푹! 개큰맨! 장풍이의 꿈은 개그맨도 있었고 아나운서도 있었어요. 오빠! 푹! 개큰맨! 대니 개큰맨! 순서대로 외워주시면 되죠. 대니? 그래서 청색, 정백색, 백색. 됩니까? 이렇게 두 개, 세 개, 두 개, 세 개, 두 개, 세 개, 두 개. 색도 외워주시고 표면 온도까지 외우면 됩니다. 이쪽이 바로 표면 온도가 높은 거야. 대니? 자 그리고 광도라고 하는 것은 얘들아 절대 등급과 관련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절대 등급이 낮다는 것은 굉장히 밝은 별이야. 밝은 별은 광도가 크다라는 거지. 그치? 광도가 크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 등급이 작다라는 것. 이거 헷갈리기 딱 좋은 거지. 즉 3단원은 HR도는 헷갈리지만 않으면 돼. 헷갈리지만. 요번 시간 정리해버리자. 자 표면 온도와 관련이 있다라는 거. 색지수라고 하는 건 무엇이었습니까? 브라보였습니다. 그래서 B-V 이런 것도 있었고. 자 크기 반지름. 요런 광도에 대한 슈테판 볼지만의 법칙에 의해서 요 크기와 반지름을 구하는 식도 있었지요. 요번 시간 안에 다 하고 싶지만 요번 시간은 HR도를 집중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보시면 얘들아 HR도를 딱 보시면 이 HR도를 가지고 별의 구분도 할 수 있고 별의 진화도 설명할 수 있어요. 자 이건 무엇입니까? 여기가 바로 주계열성이지. 그치? 자 이건 무엇입니까? 자 적색거성입니다. 그리고 뭐야? 초고성이에요. 그리고 이건 무엇입니까? 백색외성입니다. 자 우선 얘들아 위치를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운데 또 칸이 있는 게 뭐야? 주계열성. 그리고 위에가 바로 적색거성. 위에는 초고성. 그리고 백색외성이었습니다. 괜히 그래서 진화의 순서까지 잘 기억을 해 주셔야만 하고요. 그래서 이 HR도를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나누어서 정리를 해보면 이겁니다. 첫 번째 가로축. 자 HR도는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표면 온도가 높은 것이 아닙니다. 어디야? 표면 온도가 여기가 높아요. 표면 온도가 높으니까 색깔은 무슨 색을 띄요? 그렇습니다. O형을 띕니다. 분광형 O형 청색을 띄게 되고요. 됩니까? 그리고 청색. 즉 표면 온도가 높기 때문에 색지수는 작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X축에 올 수 있는 그런 물리량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됩니까? 그래서 표면 온도가 높으니까 O형인 푸른색. 그래서 오빠, 프, 개, 금, 앤 순서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색지수가 더 작다라는 것이지요.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이 X축에 무엇이 오는지를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Y축 봐야지. Y축은 얘들아, 위로 올라갈수록 광도가 큰 거야. 광도가 크다는 것은 절대 등급은 작다라는 것이지요. 광도가 크다라고 하는 건 절대 등급이 작다라는 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절대 등급이 작을수록 굉장히 밝은 별이야. 그치? 즉, 광도가 크다라는 것. 이것은 이 X축과 Y축, 가로축과 세로축의 관계를 우리가 이걸 응용해야 되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응용의 첫 번째, 대각선 보겠습니다. 우리가 물리량, 얘들아, 평균 밀도와 반지름도 꼭 알아주셔야 돼요. 됩니까? 자, 여기 HR2로 봤을 때 얘들아, 여기가 주계열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갈수록 밀도가 작아요. 그래서 백세계성의 밀도가 굉장히 크다라는 것. 그리고 평균 반지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크지요. 그래서 거성이야. 주계열성에서 거성이 되고 더 커지면 뭐가 된다고요? 초거성이 되는 거잖아. 이해 돼? 그래서 반지름이 큽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되지. 우리가 반지름이라고 하면 크기야. 크기가 커지니까 밀도가 작아지고요. 반지름이 작아지니까 밀도가 커집니다. 괜히? 이러한 물리량, 지금까지 배웠던 물리량들. 분광형이라든가, 벼면 온도, 색지수, 절대 등급, 광도. 그리고 평균 밀도와 반지름의 관계들이 섞여서 문제가 나오면 굉장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우리 풍마이들이 이거 하나씩 하나씩 꼭 나누어서 완벽하게 정리를 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HR도를 딱 보면 이 별의 물리량을 정리하는 것이 조금은 까다로운 거지 HR도만 딱 봤을 때는 어떤 느낌이야? 그렇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풍마이들이 처음 들었던 용어들 예를 들어 주계열성이라든가 적색거성, 초거성 뭐 이런 백색외성, 이러한 것에 대한 용어가 처음 들어서 어려운 것 뿐이지 계속 듣다 보면 어떻게 돼? 아주 이름이 멋있어져요. 백색외성, 웬일 업을 리하잖아. 초거성 적색을 띄고 있네 적색거성 반지름이 커요. 밀도가 작아요. 이해됩니까? 이렇게 물리량의 관계를 우리 풍마이들이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적용을 해보자. 자, 만약에들아 시험 문제에 이런 것이 나왔습니다. 절대로 분광형은 무엇입니까? 분광형이 온도가 높은 순서대로 쓰세요. 오빠프 개그맨! 뭐 이런 문제는 절대 나오지 않지. HR도를 가지고 물리량과 연결되는 이러한 문제가 분명히 출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됩니까? 자, 지금 가나다에 있습니다. 별 가나다가 있는데 절대 등급과 분광형을 나타냈고요. 그림은 이 별들을 HR도에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자, 지금 얘들아 주기열성입니다. 그죠? 여기는 우리가 뭐야? 백색외성 바로 알아줘야 돼. 여기는 뭐니? 적색거성이라는 걸 알아줘야 된다고. 이해돼? 이해돼? 그래서 여긴 주기열성입니다. 그리고 얘는 뭐야? 백색외성. 반지름이 작고요. 밀도가 굉장히 큰 백색외성일 것이고. 괜히? 그 다음에 얘는 주기열성 위에 있습니다. 얘는 뭐야? 그래, 적색거성일 거야. 아니, 적색거성 지역일 거야. 자, 봤더니 얘들아, 절대 등급, 가와 나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런 문제를 딱 접했을 때 얘들아, 절대 등급이 같아요. 우선 공통적인 성질을 찾아내야 되는 거지. 얘와 얘가 같네. 그럼 봐봐. 자, 우리가 HR도에서 얘들아, 색지수가 의미하는 것은 여기서 어떠한 가로측이, x축에 있는 것이 나올 수가 있어? 색지수, 분광형, 그리고 표면원도 나올 수 있어요. 괜히? 여기는 광도 나왔습니다. 뭐가 나올 수 있어? 절대 등급 나올 수 있어요. 됩니까? 절대 등급 광도랑 연결. 그리고 색지수, 그리고 분광형, 표면원도 연결해. 알겠니? 연결해버려. 됩니까? 그럼 봐봐 얘들아, 절대 등급이 0.2로 똑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기역과 니은을 비교하고 얘들아, 기역과 디근를 이렇게 비교했을 때 기역, 니은은 뭐가 같은 거야? 그래, 절대 등급이 같은 거라고. 얘가 가 아니면 얘가 가, 얘가 나으면 나야. 맞니? 얘네들이 가나, 기역과 니은은 가나 중에 하나잖아. 근데 분광형을 딱 봐봐 얘들아. 자, 순서 기억해 줍니다. 오빠, 푸, 개크맨이면 누가 더 표면원도가 높아? 얘가 더 표면원도가 높아? 그러면 기역과 니은 중에 얘들아, 가와 나이기 때문에 얘는 가가 되고, 표면원도가 높으니까 얘는 나라는 별이 됩니다. 해석할 수 있겠어? HR2를 가지고 별의 물리량? 그게 별거 아니야. 그러면 디귿은 무엇입니까? 이게 다야, 다. 그럼 만나보자. 그래, 분광형은 똑같아요. A형, A형. 하지만 절대 등급이, 어머, 플러스네요? 그래서 광도가 크다는 거야, 작다는 거야? 그렇지, 작다는 거야. 이해 돼? 그래서 우선 기역이라는 별은 가가 될 것이고, 니은은 나고, 다는 디귿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물어보는 거야. 반지름이 가장 큰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HR도 응용하는 거 봤잖아. 반지름이 가장 큰 것은 누구일까요? 그렇지요, 니은입니다. 거성이라고. 이해 돼? 뽑아낼 수 있겠니? 뽑아보요. 밀도! 밀도가 가장 큰 거 누구일까요? 자, 이쪽으로 올라갈수록 밀도가 작습니다. 이쪽으로 올라갈수록 반지름이 커져요. 밀도가 가장 큰 건 누구야? 디귿입니다. 백색의 성이에요. 반지름이 가장 작고, 밀도가 가장 크고. 뽑아낼 수 있겠니? HR도를 활용하기 전에 우선은 별의 물리량에 대한 기본 개념들을 완벽하게 다져 놔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자, 어떻게 엮으라고? 절대 온도와 광도를, 절대 등급과 강도를, 그리고 색지수와 분광형 표면 온도를 묶어라 이거야. 이쪽으로 갈수록 표면 온도가 낮다라는 것, 위로 올라갈수록 광도가 크다라는 것. 그래서 장풍이가 우리 풍마이들, 이 A포즈에다가 HR도를 딱 그려놓고 얘들아, 한번 그려보는 거야. 주계열성, 백색의 성, 적색거성, 초거성을 그려본 다음에 우리 풍마이들이 여기 X축, Y축에 해당하는 것과 아는 것들을 쫙 정리하면서 HR도를 한 번 더 정리해 주시면 우리 2학년 2학기 기말고사 완벽하게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우리가 얘들아 기말고사를 잘 봐야 되잖아, 특히 이때쯤. 우리 풍마이들 이제 수능이 끝나고 이제 다음 차례다, 다음이 내 차례야. 라고 생각이 들 때 굉장히 혼란스럽고 불안하고 부담감을 느낄 때지요. 수능이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선배는 벌써 수능을 다 봤어. 그러면 이제 다음 몇 차례인가? 라는 생각이 굉장히 생각이 많아질 때 우리는 흔들림 없이 쭉 앞으로 나아가는 공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우선은 2학기 기말고사를 완벽하게 잘 다지기 위해서 이 HR도부터 차근차근히 정리를 한 번 해봅시다. 아시겠지요? 오케이. 자, 우리 기말고사 마치 장품 지구과학 1 끝까지 우리 풍마이들이 지구과학 1 내신 뿐만 아니라 수능의 기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풍마이들이 내신 공부 탄탄하게 정리해 주시고 학교 수업 시간에 어떠한 것들을 설명하셨고 어떠한 것들을 중점적으로 설명하셨는지도 꼭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신 시험이기 때문이죠. 우리 풍마이들 2학기 기말고사 얼마 났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최선을 다해 주시고 조금만 더 열심히 공부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계획적으로. 우리 풍마이들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지구과학의 정상을 향한 바람 장풍이었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힘냅시다. 쌈 싸먹기 화이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